저희들 여기 왜 온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스스톤 생쇼 라이브에 오신 요원들을 환영합니다 핫스스톤 생쇼 라이브는 핫스스톤으로 펼쳐지는 쌍방향 미션 대결입니다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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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 명이 모이기 진짜 힘들잖아요 공육 준빵 채자마자 몇 분 만에 막 이 삼백 명 들어와 있어요 반갑습니다 전파 통역 예 현 스키머 오지의 리벤즈인데 네가 왜 나와 저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나옵니까 대상이방은 자기 중에 진짜 났어요 어 아 지금 아 아 뭔가 뭔가 필요해 아니 너무 가구에 20명 더 빠졌어 긴급 구조대를 파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게 망했어 룩삼방은 지금 터졌어 아무도 안 봐 네 김민이 형이 들어가고요 바로 시청자가 두 배가 두 배 이상으로 넘어 버렸고 반면에 정말 중요한 거는 네 마스카가 있던 룩삼방 아 이게 뭐야 좋는데 아 아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휘둘 하다가 하다가 천국의 그 밤 정자 하다가 하다가 재수 하다가 재수 좌절이었죠 마스카와 이 애기야 얼굴 보는 거 자체로 짜증이 막 나고 슬프고 80명 보는 방인데 네 박태민 들어가고 60명으로 줄었어 어머 근데 민혜이가 들어가면 저 룩삼방도 구출할 수 있어? 제가 구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룩삼이랑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네 그치 우리 같이 했었잖아 이렇게 셋이서 아 맞아 셋이서 살구하기 너 왜 그 기억해서 지워버렸어 우리 셋이서 살구하기 했었지 시청자 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 133명 찍었고 제가 봤을 때 룩삼방과 따요니방은 아오리가 옮길 때마다 배로 올랐다 내렸다 할 거 같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되고 있어요? 저기 뭐 룩삼방 가서 많이 좋아지고 오셨다고 제가 룩삼방 30명인 거 90명 만들어줬어 아 진짜 어쩐지 우리가 꼴등이더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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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60명 아니 내가 60명 올려줬는데 펜민이 형 들어간 다음에 다시 60명이 됐어 우리 꼴찌 아니잖아 우리 꼴찌 아니잖아 아니 근데 꼴찌가 됐어 왜요? 아오리가 절로 갔거든 아 아 그런 말 왜 여기서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지금 아 누구도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지금 퇴장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런 말을 지금 왜 하냐니까 여기서 아오리캠을 이렇게 켰어 전체면으로 아 미안 아 아니 그거는 좀 너무 커 그거는 게임 약간은 일절 버리는 방송 야 야 이거 진짜 깼었어 아 이거 너무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지금 맞습니다 잠시만요 뭐 여캠 보세요 아니 전혀요 약간 저분 저분 아니 무슨 여캠이야 저분도 시청자 하나 좀 확인해 보려고 잠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 하 뭐 두 명 앞서서 저한테 안 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좀 이따가 예 어디에 우리 내 나와버리겠어 그래 나한테 그럼 안 되지 어디서 지금 내 나와버리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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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소롭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우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여기 왜 왔겠어 그래 커리어가 모든 걸 증명하는 거야 오빠 대표니까 아우리 데려올까? 내가 가서 섭외해볼까? 저기 밥 안 주나요? 예? 아까 먹었는데 저거 안 먹었는데? 밥 안 줘요? 아 치트키는 좀 아껴 줍시다 아 치트키가 아니라 배고파 ㅅ시겠는데? 치트키예요 반칙이에요 밥 먹는 거 아껴 써야 돼요 아니 오빠 저거 그랬는데? 이마다가 안 났어 성공했어 온 게임 내에서 밥도 주고 옛날에 근데 이걸 밥이라고 하긴 해 지금까지 먹은 것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옛날에 그... 옛날에 그 당판에 방송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치킨기프티콘 받고 방송했을 때보다는 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 그 엄마 미역국에 밥 말아먹기 시절보다는 왜... 왜 왜 온지에 밥 먹어요 그러십니까 아... 쓰러질 뻔 아... 정말 좋아 어 저 오빠 공혁준 먹방 시작 뭐? 아 벌써? 빨리 너 랩해 큰일 났어 시장자 떨어진 거 봐 먹방 큰일 났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여러분 다른 방에 룩삼 랩 시작이라고 적어주세요 룩삼이 랩하면서 아우리가 춤춘다 이렇게 목이 막히는데요 물 좀 주면 안 될까요? 이거 된장국이 없네 물이 필요하다고 아 예 우리 또 우리 고혁준 선수 우리가 또 처음 봤잖아요 여기서 예 혁준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어 제가 물주러 왔어요 진정한 파톤용이였잖아 예예 그때는 뭐 여기서 하루는 또 마흔일 때 9,000원으로 다른 거 하고 1,000원 가지고 살 때 하하하하 근데 여기 이분들이 다 반면에 주시면 그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응 이거 치고 어차피 난투 맞을 거야 네 얘를 내요 그 다음에 얘를 잡으면 아 치자 치자 제발 제발 고리 골라봐 고리 골라봐 으아으하하아하하하하하 고마워요 야 야 이거 또 띄겨서 더 띄겨서 야 진짜 좋아 아 이거 진짜 좋아 혜진 나갔어! 혜진 나갔어! 게임에서 죽혀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건드리다가 큰일 날 죽겠는데? 항공으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죽으면... 아! 조금 높일게요. 아 너무 크다. 조금만 줄게. 오! 어! 뭐하세요? 아 너무 크다. 조금만 줄게. 이거 뭐하세요? 어떡해요. 아 목소리하기! 암호! 일부러 하신거죠?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약간 커가지고 내가... 설정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일부러 이런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런짓 안해요, 죄송한데. 미국에서는... 제가 설정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짓 안합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이게. 님꺼 별 날아가는거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일부러 온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형 가도 될거 같애? 네. 형이 딴방으로 가면은 거기 시청자 줄거야. 혁준이가... 혁준이랑... 혁준이가... 혁준이 방... 그래, 혁준이 방 가서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개그 한 번씩만 쳐주대요. 아재 개그를 팍팍 부려버려. 마이크에 가까이 가고! 혁준이가 좀 시청자도 줄이고 올게. 알겠습니다. 일단 한 면 보냈거든요. 네. 많이 오실 거예요. 우결 컨셉으로 하자. 우결 컨셉? 네가 해볼래,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제 시점 떨어져요. 아, 그래? 묵삼은 김민영과의 데이트 중. 네, 지금 혼자서 뭐 우리 결혼해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얍얍. 얍얍. 따윤이. 따윤이. 나. 누가 평소에 이상하게 만났어? 나는 얼굴만 벗길 때는 룩삼이야. 그렇지 않나? 어, 이거 없네. 보셨어요? 외모로서 누가 가장 이상형에 가깝냐? It's me. 룩삼. In the house. 어이가 없다. 왜 내가 좋은 거지? 나는 나 말고 뭐. 따윤이 얍얍 뽑았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먹혀면 먹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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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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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코스트. 어. 워리어코스트. 워리어코스트. 워리어코스트 워리어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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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의 나이프 리지 썰어. 아 미쳤다 미쳤다 5승? 저기요 거기 몇 승이에요? 1승이요! 야 우리 1등이야 우리 1등이야 진짜 좋다 그래서 님들 시청자가? 저기요 거기 몇 승이에요? 1승이요! 5승이야 저기? 아니 방송국에서 라이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지요?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시청자 늘고 있어 형 들어와서 아 감사합니다 형 요즘에 그쪽 핫셀방에서 좀 인기해요 형 옛날 영상 좀 많이 나와요 친구들과 함께 찾았던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 네 아 그거에서? 일단은 시간이 가졌습니다 장빵은 끝났고요 아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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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됐어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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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아 이해하세요 ㅇㅇㅇ ㅋ 4.0.12.12.12.15 잘해주세요 총료됐어요 5.2.12.15.1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교중 아침 털이